또따 소린꾼 상사디야! 또따 소린꾼 상사디야! 자 박일이 명창님 이 모든 사랑을 모아 모아서 코로나 몰러 나간다 이 소리로 다 같이 한번 나서 볼까요? 좋지요! 어이! 자 남상의 명창 이 명언 이 명언은 누가 말했죠? 소리꾼은 비단을 달라고 하면 비단을 주고 삼배무명배를 달라면 그거를 줘야 하는 비단장사하고 같다 그것은 국창 송만감명창 말씀인데 그렇다면 소리꾼은 굿소리 달라면 구판을 열고 장타량 해달라면 각설이 품바가 되어야죠 그래서 남상의 명창 코로나 액플이 동해안 별신군 요청합니다 반주단! 고맙습니다 내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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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달에 들면 해금 내치자 내치자 9월 중량절 막아내고 내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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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옵소서 가옵소서 고생들 복을 주고 하늘복을 받아 가옵소서 가옵소서 아 가옵소서 가옵소서 삶이 소서 살리소서 산 사람 살길 찾아오 이생의 후생 및 노하여 가옵소서 여주소서 험한 세상 건너 건너와 팔짱 열고 가옵소서 아이고 남명창 아이고 애썼어 애썼어 그래 소리로 씻겨드리고 풀어드려서 얼마나 다행인지 실은 나 엄청 쫄았네요 왜? 귀신한테 잡혀갈까봐 아니 우리가 노래 잘한다고 해갖고 저 저승에서 공연해달라고 하면 어떨까 아이고 맞네 우리가 저승 공연하려면 우리도 저승 가야되잖아 우리 두 분 사랑해서 왔어요 상일명창 에리명창 스토리 너무 좋아요 방금 쏘리라고 했나? 쏘리? 예 제니퍼 우리는 판소리 판소리라고 그래 오우 마 미스텍 판소리 미안합니다 마이클 제니퍼 듣고 싶은 곡 있어요? 상일명창 에리명창 불러주면 세상 완전 해피 해피해질 거예요 다른 사람도 해피 해피할 건데 부탁 들어주세요 플리즈 어 척 보니까 뭐 그거 원하는 거 같은데 윗돌이 밴드 닫지 빨리 꼬메 빨리 꼬메 빨리 꼬메 빨리 꼬메 와우 와우 윗돌이 밴드 닫지 빨리 꼬메 와우 베리 굿 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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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어 어 질병퇴치본부에서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소식을 질병퇴치본부장 목소리로 직접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아프고 힘든 이웃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겠다 나선 국민소리치료사 박예리 남상일명창이 여러분의 생활현장을 찾아갈 것입니다 참고로 신청곡은 자유라고 합니다 저는 여자의 일생을 미리 신청할까 합니다 남상일명창님 전신민신소리로다 내 놈을 꽁꽁잡아 고뱅이 너의 놈을 붙거루리라 고뱅이 너의 놈 꼼짝마라 꼼짝마라 아하 이게 무슨 소리 역사로는 반만년이요 개시세 몰아보세 보석같은 동방의 등분 개시세 몰아보세 감히 헛지 흔들소냐 개시세 몰아보세 고객인간호와 끄어 개시세 몰아보세 성불러나 죄를 받아라 개시세 몰아보세 개기놈 코로나야 개시세 몰아보세 그 땅에서 물러나야 개시세 몰아보세 온 세상이 복을 받네 개시세 몰아보세 문화예술비 난 고리야 개시세 몰아보세 니가 무슨 염치로다 개시세 몰아보세 이 땅을 감히 들어왔냐 개시세 몰아보세 내리라 내려 천심쏠이 개시세 몰아보세 후려라 후려 민심쏠이 개시세 몰아보세 핵심치료제 만들어서 개시세 몰아보세 최시간 구제 세강 구제 하연 합우세 개시세 몰아보세 전하ип코뤼 전하 코로나 전하 개시세 몰아보세 개시세 몰아보세 모로나고대 코로나 체고 조차 안해서 개시세 몰아보세 사과 부회는 봄에는 봄노리로 개시세 몰아보세 누 invul 한국국제